아 정말 열기가 뜨거운데요. 계속해서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뭐 전국 방방곡곡 이분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주목해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심재중씨의 세월아 쉬워하자, 이란희씨의 그때 그 시절, 문준영씨의 무둥산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영씨의 강남 야곱까지 함께하시죠.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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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큰 박수